시작할게요 여기 물 나오니까 밑에 물이 떨어지는 잖아요 네네 여기서 봐야돼 이쪽에서 내가 화면에 있어 갔다 할게요 시작 이래가 1분 동안 어느 정도 물이 떨어지는지 떨어지는 양이 480cc 이하면 할게요 이상형으로 할게요 그 제가 들고 있을까요? 됐어요 됐어요 1분만 있으면 되었네요 빛이 좋아가지고 잘 안 부어서요 아예 이거로 끝났죠? 끝나면 양을 보는 거예요 양이 없네 여기에서 찍었어요 이거 꺼졌어요 꺼졌어요 네 꺼졌어요 꺼졌어요 네 좀 더 네 꺼졌어요 그냥 이렇게 네 Love 됐고 액 액 액 액